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이네요. 오늘은 문화의 힘 꼭지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즐겨 본다기보다는 저한테 인상이 깊은 유튜브 채널 세 군데 정도를 소개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채널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개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 한두 개 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 정도는 보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셋 다 보신 분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라는 매체가 요즘 세상에 있어서의 정보 공유, 인식의 확대 이런 데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저도 그렇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주 보는, 밥 먹을 때 보는 거, 쉴 때 보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진짜 나한테 강렬하게 영향을 주는 거 나한테 탁 다가와서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나의 생각의 틀을 좀 바꾸게 되는 그런 것은 단지 많이 본다고 자주 보는 채널이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채널은 저한테 다양한 측면에서 제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채널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중국 거죠. 전서소가라고 중국 운남성에 있는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여성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전체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찾아봤더니 그래서 구독자가 956만이나 되는 거대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 운남성이면 남쪽이에요. 중국에 남쪽이고 베트남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악지역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사는 주인공 스스로도 그렇고 주인공의 가족, 친척 그리고 마을 보면 백족이라고 불리는 소수민족이고 골짝골짝마다 다른 민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전혀 다른 풍습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런 건데 주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나 그들의 요리, 풍물 소개하는 그런 걸 하는데 화면이 너무 아름답고 특히나 화면 속에 등장하는 풍광이 지금 이 사진 속에서도 느껴지시죠. 우리의 시골, 우리의 고향 같아요. 한국 땅 같아요. 그리고 저도 2010년대 2010년대 아마 한 10년 전부터 중국 출장을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뭐 자금성도 가보고 상하이도 둘러보고 쭉 해서 중국 사람들도 제법 많이 만나봤는데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랬겠죠. 해봤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교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말하는 투, 표정, 짓는 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드러나는 제스처, 뭐 억양 이런 방식들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참 서양 사람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당시 생긴 건 동양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이 전서소거에 나오는 풍광과 사람들의 느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랑 비슷해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사라져서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시골에는 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누나 같이 밥 먹는 거 서로 배려해 주고 따뜻함.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생활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향수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라진 것들을 보면 살아 있는 뭐랄까 박물관, 마음의 고향 살아 있는 현실적인 고향 많은 분들이 어릴 속의 어릴 적 고향의 기억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현실에서 지금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을 가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 산천의 모양은 똑같겠지만 사람들은 그렇진 않죠. 그렇죠. 느낌도 다르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보면 거의 새로 나오면 보는 편인데 가족들과 같이 봅니다. 그런 채널이에요. 편안해지는, 정겹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이런 거를 느끼게 되고 이런 중국 소수민족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만약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운남성으로 데려다 놓으면 몇십 년 살게 하면 꼭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또 역사적인 부분에서 보면 중국의 소위 말하는 한족들이 중원을 차지하게 되면서 옛날에 우리하고 뿌리를 같이 나눴던 중국에서는 구이족이라고 하기도 하죠. 동이, 서이, 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수민족들이 서로서로의 연대감이 다 다 끊어진 상태로 바깥으로 밀려났죠. 중국에는 지금도 보면 새로 발견되는 마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땅이니까 중원에서 밀려난 상태에서 북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남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산속으로 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들 중에서는 그들 간의 연대가 끊어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뿌리가 같은 것들 우리하고도 뿌리가 겹치는 그런 민족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래서 아련함이 더 드는 거예요. 서운함도 들고 그렇지만 반갑고 우리는 이제 없는 걸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땅 속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거 저도 그 관련된 영상 같은 걸 자주 보는 편인데 따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다. 채널이다. 영상비도 너무 훌륭하고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과 같이 봐도 참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한 전설 소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채널은 미국 채널이에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좀 시각적으로 아니면 청각적으로 또 내용도 그렇고 좀 자극적이라서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보지만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소프트와이트 언더벨리라는 채널이고 이것도 미국 채널인 미국 채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399만 명이나 보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걸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마크 라이타 이렇게 이름이 발음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전문 사진가예요. 책도 여러 번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채널인데 주로 인터뷰로 되어 있어요. 인터뷰인데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냐 미국에서 소외된 사람들 미국이라는 이름 하에 가려져 있어서 전혀 보살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속살 남들한테 보이기 싫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구독자가 399만 명이에요. 이 사진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보면 산악지역이 쭉 이어져 있어요. 우리로 치면 상당히 산골 같은 곳이에요. 외지고 발전이 안 된 곳이죠. 거기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고 이 지역이 어디냐면 웨스트 버지니아는 미국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열악한 곳이고 요즘은 그런 말 별로 없는데 예전에 왜 KKK단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하얀 꼬깔 뒤집어 쓰고 유색 인종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의 본거지가 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 정도로 좀 그가한 곳인데 외진 곳인데 이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근친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태고 과장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지내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 표현이 안 되고 행동거지부터 말까지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근친혼을 계속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건데 현재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본 동영상이에요. 이 채널에서 한 3천만, 4천만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보는데 이 채널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8년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오래 살았다고 8년을 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땅에 지금 수십 명 살고 있지만 우리 땅, 우리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채널인데 여기 보면 지금 등장한 인물 같은 경우는 그리의 매춘부 주로 이런 걸 물어요. 인터뷰를 하면 그리고 여기 링크 찾아가시면 채널 찾아가시면 번역기를 누르면 거의 8, 90%로 번역이 됩니다. 요즘 번역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의 매춘부고 어디 출신이냐 가족이 어디 됐느냐 보통 학대받았던 가족 가정 폭력에 있었던 곳 그래서 어릴 때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쭉 내용을 보면 여기 다루는 내용이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미국의 그런 모습이 전혀 우리가 영화로만 접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미국에서 소외된 사람들 우리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에서도 보여주기 부끄러운 사람들 그렇지만 상당히 숫자가 많은 감춰진 사람들 그리고 전혀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다큐에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일상 우리의 미국의 본질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동안 유튜브 제안이 걸렸어요. 이 내용이 조금 자극적이거든요. 질문도 거침이 없고 그래서 유튜브 제안이 걸려서 상당히 이 채널에서 좀 수습해하고 불만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 봤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유튜브 광고가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또 저 또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제재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거기가 AI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계약 파트너를 하잖아요. 크리에이트는 거기랑 교습도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채널을 보면 같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정치의 논평에서 사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지탱시켜온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신선들이다.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훌륭해가지고 큰 지도자를 만나서 잘 되고 또 나쁜 지도자를 만나서 못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라는 몸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민중, 대중, 민초들이 우리한테 애착을 가지고 넘어지려고 했을 때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런 역사 측에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역의 주변에서 숨어 있으면서 이웃집 아저씨같이 또 시장 아주머니같이 그런 식으로 숨어 있으면서 자신이 할 바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힘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신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선 난 신선이네 나는 지도자네 내 말을 들어주시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부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일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미국 사회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미국은 간극이 커요. 아래위로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너 저기 우리 끝에 달동네라는 게 있을 때 지금 달동네도 거의 없어졌지만 달동네하고 미국의 슬럼가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나? 제가 학교 시설 때 그런 질문을 들은 것 같아요. 차이점이 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똑같이 가능한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달동네는 오히려 부자 동네보다도 더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더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슬럼은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다르다 두르면 완전히. 그런 것처럼 미국은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지금 이 채널 운영자처럼 곳곳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면 제가 8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저한테 좋은 기억을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다가왔던 많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나게 돼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렇게 대절로 안 해줬을 것 같은 그런 미국 사람들 외국인한테 그렇게 해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미국의 힘이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나라가 버티는 건 다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게 미국의 힘이다.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또 먹고 살고 자기 의사에 표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가고 싶은데 가고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도 마음껏 자기 의견을 내고 물론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틀이 아직 있다. 미국은 그리고 도구도 유튜브라는 도구도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전 세계인한테 기회를 주고 있죠. 가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만 그런 게 현실 속에서의 미국의 힘이다. 다른 나라가 아직은 가지지 못한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런 거는 마약 중독자 커플 이 채널을 가보시면 미국의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이게 다루는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아마 마약 중독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이 매춘부 그 다음 성도착점 이런 것들이 다 얽혀있죠. 그리고 항상 그들의 자라온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나 공통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걸 용인하기는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성으로 그러면 우리가 훨씬 강하다. 그게 또 사회적인 제약으로서 사람들을 강박시키는 부분이 동시에 또 있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그런 것 같아요. 테스트 도전 좋은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신경 쓰는 것 남에 대해서 그건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 과거의 틀을 벗는 것 되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현재 처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자 이거 보면 구글에서 이 사람이 책을 몇 껏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진책이겠죠. 거기에 서평을 적었는데 이 사람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무지라지만 짧게 번역해봤습니다. 미국의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또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충돌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느끼거든요.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선과 악도 극단화되고 있다.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선, 악 또 한쪽으로는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이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면 우릇고 너나 잘못됐다. 가운데 회색지대가 없는 거니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밑에 부분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환경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같고 서로 같고 평등했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조금 각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미국의 총기살인사건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발생하는 지역은 상당히 국한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발생해요. 그런데 택시도 안 가려고 하죠. 저도 뉴욕에서 직접 병원했던 일입니다.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사고 날까 봐. 대신에 중산청 이상의 주거지역으로 가면 거기는 천국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그 둘은 절대 서로 만나지 않는 거죠. 공공교육도 그렇죠. 그런 중산청 이상의 교육단지 학교 공립 학교 그리고 총기사건이 빈발하는 그런 지역에 아까 웨스트 버지니아 같은 것도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아니면 대도시 근처에 도심 주변에 있는 유색인종 집중 거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 학군이 다르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서로 섞이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미국이라는 힘으로 붙여서 가는 거예요. 나라의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에 가까웠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우리 한국에서 변부격차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 갈등 지역감정 이런 걸 듣게 되면 아마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자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읽게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인 경우가 더해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채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참 보기도 이것도 흉한데 사람은 드라이브 번역하기에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아서 그냥 영어로 적었습니다만 뭐냐면 우리도 정오 범죄라고 있잖아요. 누구 특정이 아니고 세상에 싫은 거죠. 미국에도 보면 LA 같은 데는 대도시에 가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그냥 총을 드르륵 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몇 명 죽고 몇 명 부상 당하고 이러죠.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총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뇌도 잘려나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살려낸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서 섭외가 됐느냐 하면 이 사람은 거리에 이런 불황자였어요. 의사소송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뇌가 많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제가 신선이란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아까 있었죠. 건친혼에 희생된 사람들 가족들 한 번 인터뷰용으로 사진 찍기용으로 섭외해서 찍고 빠이빠이 안녕 두 분 다시 보지 말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에게 걸쳐서 계속 관심을 해요.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챙겨요. 그다음 마지막 우리나라 거는 역사 스페셜인데 이거는 제가 많이 보기도 하고 영감도 많이 얻어요. 영감도 많이 얻고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제가 이런 것에서 어떤 생각을 느낌을 가지면서 이걸 보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서 제가 왜 이 채널이 좋은지 이런 말씀 드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역사 스페셜이 아니고 이름이 지금 다른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그죠? 살짝살짝 바뀌면서 KBS도 있고 MBC도 역사 관련 다큐가 있는데 전부 다 상당히 고정에 의해서 고정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고정의 기반을 두고 있고 9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봤던 것 똑같은 자료들이 한 5년 10년 지나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추가의 자료가 확보되면서 추가의 또 뭐랄까 유물이 발견되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보기 드문 보기 드문 방송이다. 예전에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것을 다 새로 써야 되는데 이게 국사책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해볼게요. 이것도 처음에 우리 이 나라 역사학교를 되게 헷갈리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라는 게 일제시대 때 고급 교육을 받았던 조선사 편수 편수 편수위원회인가요? 그 분 그 사람 거기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지배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축소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뭘 가르쳐겠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많이 조사해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조사해서 우리의 이름까지 바꾸고 우리 말도 못쓰게 했었잖아요. 즉,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그때 가지지 못했던 서양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겠지만 목적은 뻔한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그게 큰 틀 속에서 맞춰진 거죠. 그런데 우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틀이네. 혹시 서양의 과학은 대단해. 라는 것을 존중하면서 은연중에 그 틀 속에 갇혀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특흥리곱은 북한에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것도 처음에는 우리를 아마 되게 헷갈리게 했을 거예요. 이게 70, 80년대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보면 유주자사 진의 초상화가 있고 유주자사라는 지책을 가렸던 사람이 평양에 와서 죽은 건데 귀족무덤이죠. 그게 보면 유주자사 시절에 그 근처에 유주자사의 뭐랄까 관할에 있던 여러 고을의 태수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줄을 서서 줄 지어서 그런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태수들을 보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광명 상국 태수 주둘이 있는데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게 요동이 있고 요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낭랑 현도 대방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사군 다들 아시죠?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켜서 고조선 지역에 설치한 군이죠. 그리고 고구려가 낭랑하고 대방을 몰아내서 한반도에서 이들이 물러갔다 한 나라 세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운 게 그런데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주는 지금의 베이징 지역 북경 지역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학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유주도 베이징에 있는 것인데 유주 옆에 낭랑과 현도 대방이 그게 있었나? 그러면 그쪽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른데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고조선이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쪽에 있었나? 베이징 근처에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당시 방송을 보면 유주자사 진은 고분 속의 인물은 중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 와서 죽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해석은 안 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게 역사 스페셜을 보는 재미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뀌는 추위가 보여가는 게 즉 발전되어 당하는 게 보이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사 지식이라는 것은 수십 년 전에 고정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이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의 채널이 아니죠. 여러 개의 채널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시 90년대에 나왔던 역사 스페셜 내용인데 좀 전에 나왔던 지역의 태수들 지역을 지금 맞춰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해만 인근 북경을 둘러싼 동그란 지역이 저기 다 있는 거예요. 한 사군도 저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감히 말을 안 해요. 그때 이때만 해도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도발적인 거고 뭐랄까 소수 학자의 의견을 방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KBS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었어요. 학계가 이게 다 동의 안 했을 수가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주는 어디냐 쪽이다. 그럼 이게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해석이에요. 고구려의 영토 여기고 그 사람이 고구려의 대신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평양에 와서 묻힌 거죠. 그렇게 해석이 맞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여기가 여기 보면 발해만 인근이 있잖아요. 밑에가 지금 현재 중국의 중심이죠. 북경하고 텐진, 천진이 있는 데니까 여기가 고조순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몇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조순이 망할 때 왕금성도 저기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주장이거든요. 그기랑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까지 차마 나가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그다음은 이건 또 다른 편에서 가져온 겁니다. 백제의 22담로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제는 지금 봤을 때 약간 해상국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제는 정확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지금 옛날에 그리스, 로마 그리스의 초기 시대에 보면 도시국가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각각 그점 그점에 도시국가가 따로 있었고 자기들끼리 전쟁도 하고 그랬죠. 그땐 그리스와 이런 식으로 통해 있지는 않았죠. 그때 전체적으로 일체감은 있었겠지만 각각의 영역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쪽과 무역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해안 지역에 백제가 딱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한강이었을 수도 있고 발해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전라남도 나주 지역 그리고 김해지역 일본, 대마도, 중국, 동해안 이에 걸쳐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십이 담로라는 게 그런 식민지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에 왜냐? 저기에 백제에 왕족들을 보내서 저치역들을 통치했다는 거죠. 백제 문영왕의 어린 시절에 알려지지 않다. 갑자기 일본에서 데리고 와서 왕이 된 거죠. 어디가 있었냐? 일본에 있는 담로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 고구려 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속국 같은 때에서 다물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고토회복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다고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다물이 쭉 보면 지금도 시골에서 다물, 다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으면 우리가 지금 쓰는 다물사트 할 때 담 담이 다물에서 온 것 같아요. 다물 쌓으면 경계를 만들어서 그 안쪽이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물의 고토회복 내 땅으로 삶는다. 그게 회복 내 영역 구축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백제 22 담로라는 게 그런 거고 해외의 중요 요 그 점 각 지역에 거기서 이제 경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의 말 속에도 제가 다물을 찾아보니까 쓰는 말 중에서 다물다. 입 다물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다물을 쓰는 거예요. 다물다. 다문다는 의미가 뭡니까? 닿는다 하고 다물다는 달라요. 입 다물어져. 입 다다 라고 써있지만 입 다다와 다물으론 좀 달라요. 안 다물다 이런 표현도 있죠. 다물다는 뭐냐? 입을 닫은 뒤 그 안에 있는 걸 내보내지 마라. 영역으로 네 글로 꽉 눌러 담으라. 이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표현으로 썼다. 그래서 저 단어가 어차피 백제와 고구려는 뿌리가 같은 거잖아요. 부여로서. 그러면서 저 다리 말이 다 일맥상통한다. 다물이란 이런 표현은 담 라고 새로 해외에 건설한 건설해서 담을 성을 쌓은 해외경영지 식민지 우리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다물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파생이 많이 돼서 비슷한 단어로 남았다. 대마도 담나 탐나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주류 사학자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학자 일부 그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고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이거는 인제 가는 길 인제 상남면 우리 KCTC 전투훈련단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인근이 상남면이에요. 거기가. 그거 보면 다물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제 갈 때 국도 타면 이거 다 지나갑니다. 이 다리 다물교에요. 다물교. 이게 왜 다물교냐. 여기가 마이태자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신라 마지막 왕 마이태자 금강산에 올라가서 죽은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신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거점으로 삼고 노력을 했던 곳이 이 지역이에요. 인제. 거기에 그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도 다물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가지 인상적으로 본 부분들이 많지만 이 주제를 특별히 고르는 이유는 사례로서 제가 박창범 교수의 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진 속에 보는 이거는 보자. 2015년 정도에 산 책이네요. 있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여기에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역사 스페셜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천문학자고 지금은 서울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동북아의 고대 기록 속에 있는 천문현상을 가지고 특히 일식 그걸 가지고 그 일식은 지역에 따라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컴퓨터로 다 계산이 돼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역사학계 고고학계에 준 충격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애써 무시할 정도로 즉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당시 이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나 그 시절에 일식 관측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일식 관측을 그 특정한 시간에 날짜에 할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컴퓨터로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일식을 어디서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지를 위치를 거꾸로 되짚어 나가면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 양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기회로 하고 오늘은 주제에 맞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책에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접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게 이 백제가 삼국사계의 백제일식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걸 지도로 표시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이러면 보십시오. 등고순이 쭉 돼있죠. 등고순의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이 일식을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 단계 잘 관측할 수 있는 곳은 그 다음 등고순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등고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일식이 제일 명확하게 보이는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발해만 인근이잖아요. 그렇죠? 삼국사계 기록에 따르면 저런 거예요. 중국 기록하고 달라요. 이거 백제만의 기록이에요. 저 지역이 어디입니까? 좀 전에 고구려의 덕흥리 고구려에서 나왔던 유주예요. 유주 유주 그러니까 지금 유주 지역 발해만 지역은 우리가 우리 민족이 계속 차지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를 차지했고 백제가 강성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백제하고 라이벌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옛날에 북위가 백제하고 전투를 벌였다. 그래서 백제가 수만대군을 무찔렀다. 해전이 아니고 육전으로 다 설명이 돼요. 북위는 저 위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가운데 고구려가 끼어 있는데 옛날에 한국시대 구분 방법으로는 북위하고 백제가 싸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로 어디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상하다. 중국 기록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면 저 지역에 대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겨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유주자사가 고구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고구려가 저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백제가 강성했을 때 백제 초기 시절에는 백제가 저기해서 왔다. 백제의 뿌리가 저기일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고 저 지역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을 따라서 왜냐 백제의 해상기지 해상식민지들이 있었으니까 해상을 따라서 아까 이집이 담로 일본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제가 지금 생각보다는 훨씬 강한 나라였다. 그래서 고구려와 맞짱을 뗄 수 있는 나라였다. 고구려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윗대 백제와 고구려의 윗대 조상부터 중요한 지역인 저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차 센 거예요. 초기에는 백제가 더 핵심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수백 년 뒤로 가면 고구려가 저 지역을 차지하고 유주가 된 거죠. 결국은 고구려가 밀망하면서 저에게 이어버린 거죠. 자 오늘은 제가 뭐라고 할까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런 채널 세 군데를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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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대 한 장단 이수 하늘 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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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